우리는 겉으로는 전사이지만 속으로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비하면 군복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잃어버린 이들의 얼굴, 총성의 메아리. 현수 우리가 여전히 서있는 이유가 있다. 당신의 형은 살아남아 당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 우리의 회복력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이 터지면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의 악마와 맞서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게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칠리의 악마와 맞서는 것인들에게 fluid하게 굽혀 있습니다. 끝, 그 내부의 악마와 Hin를 분 Lucky Cash numer 감사합니다.